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놀라움의 힘은 여러분 좋은 이론과 실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제 기준에서 10개 제가 뽑아왔으니까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목 같이 읽어보시면 능력 극대화, 능력 극대화를 위해 뇌를 속이는 간단한 방법 오늘 딱 두 쪽 읽어드릴 거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실사례를 책에 나오지 않은 실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여러분들 뇌를 속이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놀라움의 힘 여덟 번째 특강. 여러분 놀라움의 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더분들은 필독서. 부모님도 필독서. 선생님은 DNA도서. 그냥 필독서 위에요. DNA에 때려박으시고 심장에 새기셔야 돼요. 제가 그런 날이 오면 좋겠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정도의 이치에 있는 분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팬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웹캠 하나 두고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핵심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설명해주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놀랍거든요. 교육부 장관님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 책을 읽으시고. 그러면 정말 대다수의 선생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그러면 어때요?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 그럼 선생님 개인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역량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역량은 누구에게 혜택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죠?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면 그 혜택은 또 어디로 돌아가죠? 국가에게 돌아갑니다. 진짜 이거 어마무시한 건데. 그렇죠? 교육부 장관님께서 바쁘시면 각 학교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읽고 이걸 선생님들한테 설명해주는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네요. 진짜.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이랑 공부해보면 일단 다시 한번 목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마이클 루스의 박사님은 보통 내공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이 내용이거든요. 놀라움을 어떻게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놀라움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제잖아요. 그러려면 놀라움을 이해해야 그걸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움을 이해하려면 결국엔 편향과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기는 여러분. 저도 책 좀 많이 읽어봤잖아요. 이거는 최고수입니다. 마스터급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너무 감동받았다. 이게 놀라움 우리가 배우기 전에 여기서 배운 게 더 많아요. 실제로. 특강의 70%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연구 경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쉽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경험치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실사례 하나 나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원 토마스 로빈슨은 식음료 브랜딩이 어린이들의 맛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빈슨은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같은 음식을 제공했다.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는데 브랜드가 하나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한 집단에는 음식이 맥도날드에서 왔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맥도날드 음식이 더 맛있다고 기대한다. 맥도날드인 줄 알고 먹은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근보다 음식이 똑같은 음식인데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맛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은 아이들에게 채소를 더 많이 먹이고 싶다면 맥도날드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린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린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인도 똑같아요. 성인의 기대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인들은 포도주 가격이 비쌀수록 맛이 더 좋다고 느낀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기대는 단순히 자기 경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저도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 프랑스어를 적어놨거든요. 프랑스어는 읽을 줄 모르는데 발음 눌러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자 이런 상표의 브랜드가 있고요. 여러분 이게 프랑스 말이거든요. 이런 상표의 브랜드가 있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삼다수가 있어요. 삼다수 우리나라 제품이죠. 여러분이 호텔에 갔는데 이렇게 물을 와인잔에 이렇게 갖고 나오면서 시원한 물에 하나는 옆에 삼다수가 놓여있고 하나는 똑같은 표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물이 먹었을 때 더 사람들이 아 이거 좋은 물이라 그럴까요. 일단은 이게 어떤 뜻인지 프랑스어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외국어가 써 있으면 거기에 일단은 주눅이 들어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상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일단 뜻은 뭔지 몰라. 그 다음에 그냥 심지어 거기 웨이터 같은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 이 시로데그룬은 프랑스에서 온 물이고 뭐뭐뭐라고 뭐뭐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아 이 물이 더 그래서 물맛이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전에서 찾아온 거거든요. 프랑스 말로 맛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더 쉬워지겠네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그 물병 라벨에 마시는 물이라고 써 있어요. 어느 게 더 맛있어 보이세요. 어느 게 더 있어 보여요. 이게 훨씬 있어 보이죠. 우리 인식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만들었지만 마시는 물이랑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선택할 것 같아요. 왠지 에비앙 느낌도 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어떤 조작에 속아갖고 인지의 조작에 속아갖고 쓸모없이 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쓸모없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가볼까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인 KQPT 웹사이트 관리자는 자사의 알고리즘을 시험하고자 궁합이 좋지 않은 남녀 커플로 매칭한 뒤 궁합이 좋다고 거짓말로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매칭이 안 좋은데 매칭이 좋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놀랍게도 매칭된 커플은 실제로 궁합이 좋은 것처럼 행동했고 이메일로 더 오래 대화를 주고받았다. 궁합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느낀 것이다. 이는 어떻게 기대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준비 안 한 건데 이게 하나 번쩍 떠오르는 게 있는데 퓨처셀프 퓨처셀프 여러분 1장이 뭐예요?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 우리가 좋은 커플이야 라고 거짓으로 기대를 알려줘도 어때요 여러분? 좋은 커플처럼 행동을 한대요. 하물며 내 삶인데 이게 막연하더라도 기대가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되게 먹고 살만해 해졌는데 예전보다 이 기대 희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왜? 염세주의적 컨텐츠로 또 돈을 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세상에 대한 푸념일 수도 있고 그런 컨텐츠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잘못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컨텐츠를 이렇게 배포하면서 거기서 뷰수를 가져가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컨텐츠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다양성은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랑 지금 독서 모임 한다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제가 읽고 있거든요. 갑자기 피처셀프가 떠오르네요. 가령 당신이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한 다음 들킬 줄 모른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하게 행동하면 사람들한테 그런 기대를 심어주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구나 얘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의심하고 캐묻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기대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오케이큐피드에서 매칭한 커플에게도 이런 원리가 작동했다. 궁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서로에게 호감을 끌어내고 그에 맞춰 행동하게 했다. 1986년에 발표된 피그말리온 실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또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죠? 이 단어 자체가 퓨처셀프에 나와요. 그런 게 보이시면 독서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그말리온 실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이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오죠? 인간관계론. 이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실험이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 과정을 멋지게 설명했다. 로버튼 로즌슬과 리노어 제이콥슨이 주도한 이 연구는 교사가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제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완벽한 공급밥도에서 저희도 썼었죠. 그쵸? 연구진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교실에 배정한 다음 교사들에게 한 교실에서는 성적 우수자들만 모여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사들은 소위 우등반 학생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우등반 학생들이 더 우수하고 더 학구적이라고 평가했다. 랜덤인데. 선생님들은 여기 최고 전문가인데. 교사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한 현실인 거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익부. 비닉비닉 깨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이 사실을 빨리 캐치하고 인지해야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진짜 악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악순환에 있어. 그럼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 나쁘게 볼 거고 여러분은 기대에 부응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기본적 심리인데 부응할 기대가 없네. 저는 이런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어제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면은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스케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걸 해낸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이런 활동, 공부하고 같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 얘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데일리 리포트 써야 됩니다. 피드백을 가져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겨운 얘기예요. 이게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잠복기는 땅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이제 피처셀프 팔찌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서점토를 전국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에는. 올해에는. 내년에도 할 거고요. 멘토링 프로젝트도 또 올해 두 번 할 거고요. 왜? 저는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리더가 더 많아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놀라움이 뭐라 그랬죠? 리더 필독서예요. 여러분 리더가 많아져야 됩니다. 리더십이 생겨야 됩니다. 얼마나 식상하고 교과서적인 얘기인가요. 식상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리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약순환이 뭔지 아세요? 좋은 리더가 없으니까 나라는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놨는데 소프트웨어가 구리네? 그래서 이 약순환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상상식이에요. 고영성 대표님 좋은 리더 하나 있다고 회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행복도가 얼마나 높은 줄 몰라요. 얼마나 높은 줄 몰라요. 너무 행복하죠. 좋은 리더 하나 생기면 그렇게 여러분 시스템이 바뀌고 그 영향은 그 회사원들한테 미쳤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연결이 돼요. 좋은 리더 한 명의 부가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좋은 리더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서 좋은 리더가 나오게 좋은 리더가 나오려면 좋은 어떤 교양, 좋은 어떤 문외력을 갖고 좋은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풀에서 좋은 리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꽃피울 수 있게 저는 여러분들 문외력 올리고 실천력 올리고 건강 올리고 제가 옆에서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게 제 삶의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이 놀라움의 힘 여러분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못 읽는 분들은 이 특강이라도 꼼꼼히 몇 번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특강이 앞으로 9강, 10강이 준비되어 있죠. 2강이 더 남았거든요. 그거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